태선이 분명히 얘기하는데 자꾸 자꾸 계속 이렇게 장난치고 이러면 1분도 안 찍힐 거야. 준비하네요. 태선이 앉아봐. 뛰어. 너한테 이러라고 얘기했어 내가? 친구들하고 장난을 쳐면 나랑 장난을 쳐. 이해를 못하겠는데. 어?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저도 모르게. 그래서 거기에서 아 이건 아니다 진짜. 왜 그랬을까 많이 후회되고 있어요. 태선이가 성격이 밝고 좋은데 이게 약간 눈치가 없다고 해야 하나. 그러니까 선을 잘 못 지키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제가 보니까 굉장히 긴장해서 얼굴이 상기되어 있던데. 그렇게 하는 것들이 태선이 일상생활에서나 농구를 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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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. 빨리 더 빨리! 이래야 좀 팀 같지?